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조식회사 신정글러브에서 9억 5,091만 6천원, 다무와 MRO에서 7억 8,889만 6천원, 인천산림조합에서 2천만원, 성광교회에서 500만원, 동양인천공장에서 50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웃창씨가 200만원, 블루앤 치과의원에서 138만원, 김현진씨가 20만원, 한석기씨가 20만원, 이문호씨가 20만원을 기탁해주셨습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에 성금 보내주실 분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지회계좌나 ARS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